1.č持진료 3.농빅 4.농빅 4.농빅 5.농빅 5.농빅 6.농빅 5.농빅 5.농빅 2.농빅 5.농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니입니다. 오늘 먹을 메뉴는요. 바로 실비김치로 만든 돼지김치찌개. 그리고 계란후라이랑 밥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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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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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d. 안녕.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제이어스 직접 만든 돼지고기 실비김치찌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